아 냄새가 다 똑같아 얘는 마시는게 뭐야? 어 마시멜로우 아 뭐야 왜 다 달라붙어 있냐? 마시멜로우 뭐 있자요? 이거 기름 빼세요 와 이거 왜요 으이 와 이거 와 이거 마시멜로우 한 마시멜로우에서 해열제 냄새가 나요 이 회수 쏠쏠 무가요 네 어?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러워? 마시멜로우 고개는 뻣뻣할거 같은데 이렇게 엄청 맛있어요 이거 구워 먹으면 더 맛있어야 늘어나요 이거 약간 바닐라향이라 그러나? 뭐 그런 뭔가 무슨 향이 입혀져 있어 닭발? 닭발 하나 받아오라 여기 여기 호기 나있어요 왜 너 심했다 닭발을 먹어죽었어 먹어죽였어? 달달한 젤리맛이 아니고 되게 새콤한 새콤한 이건 맛있는데 이거 풀 먹어볼게요 자 이제 당근을 먹어보자 왜 진짜 당근 맛난다 별로 먹고 싶지 않아 이제 꼬다리 먹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왜 수박 먹어볼게요 수고 수박 가루가 묻어있어요 조심하세요 어? 이거 밑에 컵대기 먹는거야? 네 수박인줄 알았나요? 아구 아 자 이제 옥수수를 먹어볼게요 아하 드려워 아하 아하 옥수수다 옥수수 콩슈슈 음 옥수수 너 바나나 마시나요? 야 근데 이거 그냥 젤리맛? 이거 젤리도시락 맞냐? 도시락이 아닌데 쓰레기 도시락 아니야? 제가 이거 먹어도 돼요? 요리해 이게 요즘 유행하는거 맞어? 어우 맛이 왜이래 이거 아우 샀는데 다 남겼습니다 그러게요 자 다음 도시락 이거는 망고야? 바나나야? 바나나 바나나라고? 바나나 오 마시멜로 오! 코코 피가 있어요! 오! 오 마! 코코가 들었다고? 아우 샴 와! 바나나 맛 진동을 한다! 내가 바나나가 된거같아요 진동 울려라! 바나나 킥 맛이예요 바나나 킥이랑 맛이 아주 똑같아요 똥이 들어있네요? 떡이 들어있는거같아 저는 맛없어요 맛있는데? 맛있어 맛있어 오메! 맛있는거 와 이빨! 와! 제일 아 이거 왜이렇게 질겨? 제일 질겨 와 콜라맛남다 엄청 질겨 맛없는데 비링냄 맛이나요? 비링냄 여기서 계속 매서 이게 이거랑 같이 들어가거든 냄새가 다 똑같아 자 먹어볼게요 오! 떨어진거 보소 오란씨 맛 나요 오란씨 맛 오란씨? 지금 자빠져있네 그 미어스? 어? 그쵸? 오란씨 파인애플 맛 나고 초록색은 맛이 달라 무슨 맛? 오란씨 맛 오란씨 파인애플 왜이래? 거미 누구야? 언니입니다! 산줄입니다! 산줄입니다! 누가 방귀를 구웠어? 어! 산줄이 꼈어 산줄이 꼈어 오늘 범인은 누군지 댓글로 맞춰보세요 어? 왜 가루가 들어있어? 오 양맛인데? 응 헐 아 맞았어 이게 맛있는게 뭐야?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아침끌팅글 나 보라색 이거 근데 이름이 뭐지? 라면이에요 라면 내가 지었어요 라면 젤리 라면 젤리 라면 젤리 먹어볼게요 저 보라색부터 아싸 그럼 난 빨간색 먹어야지 나 빨간색 먹고 싶었는데 이거 끝이 없는데? 끝이 없는데요? 이거 이렇게 먹을게요 볼일이 있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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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젤리다 젤리다? 아니아니 젤리가 젤리지 너무 쉬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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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먹는데? 어떻게 먹으라고 만들었느냐? 아주 잘 예쁘게 예쁘게 먹진 않아 봉릉 이. 아! 오늘의 결론 유행하다고 유행한다고 막 사먹지 말자 그래요 마새 왔어요 좋아요 안녕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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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